근데, 난 아직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? 네 마음. 미안하지만, 잔액이 없어. 내 마음은 10원 한 잔까지 다 털어서 전부 이현한테 줘버렸거든. 이현이 너한테는 뭐길래? 말해. 감히 어디서 손을 대, 손모가지 잘라버릴까보다.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. 우리 지금 데이트 중이거든? 이제부터 나랑 데이트해. 약속을 어기는 건 별론데. 날고 싶어. 날지 못한 모양이네. 자고로 이 무기는 무태에 있는 것보다 무리 제격이지. 이거 말피야. 니 약점 알아내느라 돈 좀 썼어. 이건 내피야. 우리 데이트는 여기까지. 그게 아니야 연아. 그쪽이 아니야. 내피야. 뭐지? 뭐가 잘못된 거지? 순례를 잘못 짚은 거지? 뭐? 니가 찾는 그 이 무기. 본체는 내가 아니거든. 그럼. 아, 더워. 왜 그래? 몸이 뜨거워 죽겠어. 어디 아파? 너무 뜨거워. 괜찮아. 금방 괜찮아질 거야. 제발. 이제 안 아파? 나 좀 봐봐. 오랜만이야 이현. 여자는 내 거야. 그 몸에서 나와!